추천 참고서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자 추천 참고서 미국 영어 따라잡기 요거 선생님도 많이 공부했던 책이야 그 다음에 능률복하어원편 선생님도 역시 갖고 있는 책이고 수업 때 많이 쓰고 있고 뭐 안 적어도 되나 그 다음에 영어 회화와 발음 교정용으로 선생님이 직접 쓴 자 요 세개를 추천한다 자 질문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 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